시어트 아벨, 여기 고기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야, 나 이제 100마리 히트야. 그게 전문적으로 우당탕이거든. 그거 내가 만든 용어잖아. 우당탕. 배치하고 줘야지. 내가 그랬잖아. 이거 우당탕 하면 와야지, 근데. 남이 놓치면 나는 행복한 줄 알았어. 그거 내가 만든 노래예요. 그거 배치하고 줘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준현이가 히트 시킨 거 있잖아. 바닥이야. 바닥이야? 준현이 거야, 내 거 인정해. 배치하러 줘야 돼. 야, 준현아. 배치하러 주셔. 배치하러 주셔. 배치하러 주셔. 바닥이야. 이해 가지? 내가 타고 달라네. 어, 밥 올라오는데 형이 형. 바닥지? 하나 주십시오. 바닥이야, 네 거야. 배치하러 가져와야 된다니까. 배치하러 가져와야 된다니까. 바닥이야. 아이고, 뭐였다. 누군가의 줄을 그른 거 같아. 내 거야?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줄인 거 같아. 어? 내 줄인 거 같아. 네 줄? 건너뛰어서 걸었어. 내 것도 걸고 다 걸었는데. 내 것도 걸었는데 이거. 어이, 희한하네. 오, 이거 찬스인데? 이렇게 건너뛰어. 아, 좀 바늘만 딱 걸었다, 둘 다. 오, 찬스. 찬스. 야, 둘 다 걸렸어, 찬스. 슈퍼 찬스. 어, 이것도 경기 형이 만든 건데.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배치 하나 드려야지. 배치 안 써야 돼. 하하하하하하. 야, 지금 둘 다 꼬여서 탄스라니까. 농담할 때가 아니야. 아이고, 이런. 자, 한 개 빠졌고. 내 거야, 그거. 내 건 빠진 거 같고. 자, 한 개 빠졌어. 둘 다 딱 빠졌어. 맞지. 오, 야, 주거리 났다, 주거리. 오, 좋다. 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드릴까지 가는 거 봐라. 오, 좋다, 이거. 오, 좋다, 이거. 오, 좋다, 이거. 오, 좋다. 오, 좋다. 기록 나오겠는데. 낫다, 이거. 옳지. 나도 하나 왔다. 나도 하나 왔다. 나도 하나 왔다. 연타로 온다, 연타로. 긴 꼬리 하나 와라. 긴 꼬리 아닌 건 의미 없다. 오, 버티는 거 봐, 얘. 어, 좋아, 사이즈가. 해군 크다, 해군 크다. 아니, 수군 크다, 수군 크다. 수군 크다, 수군 크다. 저까도 크다, 해줘. 수군 크다. 빨리. 더 커 크다, 더 커 크다. 저까도 크다. 저까도 크다. 덕화는, 덕화는 들 커. 덕화 형. 야, 이거 보인다. 참돔이네, 보인다. 보인다. 참돔이네, 보인다. 오, 크다. 이거 참돔인데? 참돔이야? 참돔이야. 참돔이야. 참돔, 참돔.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 미치겠다. 참돔이 나오네, 여기서. 이거 봐봐. 덕화 형이 크다. 야, 긴 꼬리 아니야? 야, 이거 긴 꼬리인가 좀 봐주라. 파이팅. 와, 크다. 야, 뭐야? 덕화, 긴 꼬리. 덕화 형이 크다. 야, 긴 꼬리 아니야? 와, 크다. 야, 뭐야? 더 커, 긴 꼬리. 덕화 형이 크다. 야, 긴 꼬리 아니야? 야, 뭐야? 더 커, 긴 꼬리. 덕화 형이 크다. 야, 긴 꼬리 아니야? 1반, 1반. 아, 씨알 좋은데 아깝다. 아, 또 1반이야. 에라이. 씨알 좋은데 아깝다. 아, 괜찮네, 사이즈는. 아, 크다. 1반이라서 그렇지. 아. 아. 엔딩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엔딩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엔딩곡이! 경기 선배님! 엔딩곡이! 참.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야, 손박 죽였습니다, 선생님. 오수증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거. 기록 깨놓은 거 아니에요? 긴 꼬리 아니야. 와, 이거 보세요. 경기 선배님한테 허락받았을 때 줘야지. 감사드립니다. 오수증이, 아픈이. 아픈이, 아픈이, 아픈이. 선생님 기록 아니에요? 어, 저. 다 같이. 나는 homeschool이.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소, 소. 나는 행복합니다. 소, 소. 나는 행복합니다. 웃음. 소, 소.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 이래서! 야! 3토로! 64! 백코트 봐바 몇 센틴지? 아 씨, 긴 꼴인 거 아니네! 내꺼, 너 근데 왜 내꺼는 안 줘야 내꺼는? 헝헝! 일반 백예놈! 4센티! 와, 아깝다 선생님도! 3센티가 아깝네요, 3센티가 억울하다!